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씨 참사랑종원입니다. 오늘은 네티지아를 한쪽으로 모았습니다. 한 화분에다가 머듬으로 풍성하게 좀 심어보려고 한곳으로 모았는데요. 화분이 좀 깊고 커서 여기다 스트로프를 좀 까놨구요. 흙에다 폴라이프를 좀 많이 깔았습니다. 물가 좀 좋게 나게되면 바위가 크고 이제 그러면은 또 그때 가서 또 옮기겠습니다. 디자인 좀 큰걸 가운데다 신겠습니다. 흙을 좀 다 풀어놨는데요. 비밀 좀 잘라내고 수영이 좀 예쁜걸 가운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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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